이리와 어? 이리와 온다 온다 잠깐만 안돼! 오는거 생각 못했는데 어떡하지?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? 아니 이거 왜 따라와가지고 첫판부터 두는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요? 뭘 주먹리는데 뭐라고 했어? 제이어스 왜 안죽어? 아니 왜 안죽어? 아니 왜 BAR 아니 왜 안죽어 아니 왜 안죽어 아니 전문자식алось 왜 안맞아? 팜이 하고있다. 이게 진짜 어둠의 암살자 같은 느낌인거겠네. 이번엔 총 뭐에요? 저 이거 베릴이요. 아 이거 주세요. 폼기. 감사합니다. 근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.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이거 저놓고 민망하게 만드시네요. 관심을 쓰신가 해서. 아 아니에요. 그냥 나 되게 떨어뜨린 줄 알지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많이 놀랬죠? 뒤에 뒤에 차 따라옵니다. 뒤에 뒤에 차 따라옵니다. 뒤에 뒤에. 오 한명 떨어뜨렸다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공중으로 나를 열이 맞췄어. 나를 뚫을 것 같아. 아 내가 그 집만 털었어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. 그 고층 빌딩만 털어가지고 드링크 두 개만 있었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진 않았는데. 그 마지막 피 이만큼은 못 쳐서 죽은거 아니야 지금. 내가 풀 두핑만 했었어도 그렇게 죽진 않았는데. 생각해보니 그 집이 제일 여반네. 아 너 또 왜 와. 난 뒤졌다 이 자식아. 나의 모든 허풀이를 너한테 한다. 어떤 집 들어갈 건데 이 집? 이리 와. ingratlock rom reden ingratlock rom 삶주끼 가지고 와 이 자식아. 왜 따라왔어 생각한 사람이 열받네. 에이 새끼야. oooh oooh 거칫